네 좋아좋아좋아좋아 네 좋아좋아좋아 아 원영 선수 아쉽습니다 좀 떨었네요 아쉬워요 발끝이 다 밀리지 못했어요 네 발끝이 밀려야 하는데 한 발이 조금 덜 밀렸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처음이니까요 23점을 얻게 되는군요 본인이 많이 아쉬워하겠어요 아 확실히 연습할 때만큼은 안되네요 진짜 확실히 몸이 경직이 되니까 아 좀 아쉽긴 해요 지카미 세키 1,1,1,8 놀라운 게요 나이가 60입니다 환갑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최연장점 아 너무 잘 못 보이시는데 들어갑니다 아 이거 봅시다 들어갑니다 아 이거 봅시다 네 31점을 얻게 되는군요 그냥 심호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브라이언 103B 브라이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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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가 다음에 등장하는데요 똑같이 스탬퍼드 미국을 잡고요 2013 마스터즈 다이빙 대회 펜 아메리카에서 1위를 한 번 있었고요 기대가 됩니다 와 와 состо 1.5 1.5 1.5 그렇습니다 그리고 36.80을 가져가는 브라이언 그리고 김무준 선수인데요. 김무준 1,5,3 이 선수가 2013, 1m 스프링 금, 3m 스프링 금, 싱크로 금 MVP의 종합 우수상을 탔었던 김무준 선수입니다. 5,3m 스프링 금, 3m 스프링 금, 3m 스프링 금, 3m 스프링 금요일에 무려의 500,1m 스프 스프링 금요일에 무려의 5m 스프링 금요일에 공중 자세는 3 바퀴 반 정도의 높이였습니다. 자, 39.6 공원 가져갔고요, 이제. 은지원, 100A. 야, 지원이, 지원이. 지원이 왜? 하하하. 은지원, 100A. 아, 근데 높이에 대한 그 공포만, 그것만 좀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점프 A가 안 되고 있어요. 자, 이제 다섯 번째 선수 나왔습니다. 은지원 선수입니다. 은지원 선수. 은지원 선수가 굉장히 강세를 보인다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었거든요. 네, 3미 스프링이 주 종목입니다. 그런데 자기 멋대로 다이빙을 즐깁니다. 아, 그렇군요. 이게 연습한 거 그대로가 나올 수, 100% 나올 수 있을지. 아니면 또 변수가 생겨서 연습은 했는데 연습대로 안 나올까 봐.